2위. 6편 서태희 차트 10위부터 4위까지의 순위입니다. 10위는 지난주 11위에서 한계단 상승한 애프터스쿨 뱅. 꾸준한 인기 소녀시대의 O가 V를 차지했고요. 10위권 내에 2개의 곡이 올라와 있네요 역시 소녀시대 런드빌런 8위 7위는 지난주보다 5개당 하락한 B의 널 붙잡을 노래가 차지했고요 디지털 음원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예성의 너 아니면 안대가 6위 지난주 8위에서 3개당 상승 시크릿의 매직이 5위 4위는 컴백하자마자 무서운 선상세로 올라온 FX 뉴 FBO 지난주에 이어 이번주에도 계속되는 인기 6월이 치리치리뱅뱅이 3위 뮤직뱅크 5월 둘째 주 K차트 1위 봅니다 2PM 뜨거운 감자 새로운 K차트의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공개됩니다 네 디지털 음원 점수 시청자 선호도 점수 음반 점수 방송 횟수 점수 그렇다면 오늘의 이름은 누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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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번째 주 K차트의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공개됩니다 또한 최종 스케일의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공개됩니다 장현정 선호도 정성 너를 믿었기에 내 모든 걸 다 줬어 넌 그걸 버렸어 I gave you my everything 그래서 이젠 I'm gonna be okay I'll be okay Baby without you Baby without you 너 없이 멋지게 더 멋지게 더 멋지게 일어날 거야 I love you 살아갈 거야 I love you Listen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다른 남자들만 거는 이건 한 번뿐이라는 안 되는 말로 보는 만한 달로 나의 얘기 말고 그늘 보면서 내가 넌 바쁜 너를 보는 게 그만하고 싶어 이 게임에 난 속고 있었어 네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몰랐어 이제는 알았어 넌 사랑을 몰라 그래서 이젠 I'm gonna be okay I'll be okay I'll be okay I'll be okay Baby withou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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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없이 멋지게 No 없이 멋지게 너 없이 멋지게 더 멋지게 일어날 거야 U love you 살아갈 거야 I love you I love you 왜 내게 이랬니? Why? 그쵸 내게 왜 그래?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